퀀타매트릭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월 6일 3만 1,65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5월 24일만 2,8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12월 15일 1,318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5월 27일 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퀀타매트릭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9.92%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5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7,654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7월 12일 가장 많은 1만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7월 2일 가장 많은 1만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3%에서 약 0.21%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3월 11일 약 0.83%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월 12일 약 0.07%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6억 8,932만원이며 2018년 8,494만 대비 약 1,888.7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148억 3,132만원으로 2018년 마이너스 110억 대비 약 마이너스 33.73%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877.95%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146억 5,863만원으로 2018년 마이너스 155억 대비 약 5.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867.72%입니다 퀀타매트릭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9.58배이며 지난 커런트년 마이너스 19.58배에 비해 약 0%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7.6배, 코스다 평균은 16.43배, 의료용 기기 제조업 평균은 11.79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5배이며 지난 커런트년 5배에 비해 약 0%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배, 코스다 평균은 3.61배, 의료용 기기 제조업 평균은 5.77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23.81%, ROE는 마이너스 25.54%입니다 퀀타매트릭스의 시가 총액은 2870억 435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827위, 코스닥 종목 기준 365위, 의료용 기기 제조업 기준 16위입니다 매출액은 16억 8,93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193위, 코스닥 종목 기준 1,401위, 의료용 기기 제조업 기준 4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8억 3,13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98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61위, 의료용 기기 제조업 기준 44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46억 5,86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908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40위, 의료용 기기 제조업 기준 38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